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밀리 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시험과 개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인도 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폴 나카손의 미군 사이버사령관도 상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은 해킹과 암호화폐 절취 등 사이버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정교함과 행동 의지가 점점 커지는 사이버 적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. gio f c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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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